김조원 민정수석이 수석비서관 보좌관회의에 불참하였다 8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김조원 민정수석이 불참하였다는 소식은 정말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이고 8월 7일에 4위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 마지막 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딱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바로 김조원 민정수석만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 볼 수 있는 대통령 주재회의에 불참한 것은 상당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불판 위에 갈비살에 붙은 살점을 다 발라먹고 쓸모가 없어지니 빼다귀를 버리는 심정일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의견을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조원의 선택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출시한 인물축에 속합니다 1957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관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무감사원 원장 2017년 2019년 사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조원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온 시간도 꽤 깁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부부 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과 동시에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 수석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내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그 뜻을 포기하고 대신에 문 대통령은 김수석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KAI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방비리건제를 임명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여권의 한 실세는 8월 9일 날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주요 참모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불출석은 결국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솔선수범에서 청주주택과 반포주택을 다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8월 달에 강남아파트 주체 가운데 하나인 잠실결리아펠리스 47평을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인 22억 원의 매물로 내놨고 이 가격이 시가보다 2억 원 높아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했습니다 일부러 팔리지 않도록 그렇게 높은 가격의 매물을 내놨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일입니다 김조원 수석의 처신에 대해서 온라인 공간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이 직이 아닌 집을 선택했다 혹은 권력은 작고 집값은 길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조원 수석이 걸어온 길은 관료의 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관료의 삶을 걸어왔고 더욱이 노무현 정부 시절 공직기강 비서관을 비롯해서 비교적 권력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권력의 향방이나 권력의 부침에 대해서 촉이라든지 감각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봅니다 권력에 대한 감각 권력에 대한 촉입니다 그런 누구 누구처럼 아파트를 무리하게 파는 것보다도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산길에 들어선 권력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권력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자신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지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자리를 맡아볼 만큼 맡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하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가 천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 점을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왕디제이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조원 수석은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똥 바가지를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길어야 몇 개월 동안 공직을 연장하는 것보다도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훨씬 더 예리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의 김와이디님은 김조원 민정수석으로서는 당연히 직보다 집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까지 민정수석 몇 개월 더 한들 뭐가 남겠습니까 언제 무슨 사건이 터져서 옷을 벗고 나오는 일이 허다하는 일입니다 옷 벗은 이후에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후일 감방이라도 안 가게 되면 다행인 그 직을 왜 연연하겠습니까 차라리 돈이야 붙잡고 있자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청와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또 보통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분이 이렇게 김와이디님이 표현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저는 권력 누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권력 누수라는 그런 시각이나 관점을 중심으로 이번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침몰하는 배에서 가능한 빨리 뛰어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나름의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그런 배 침몰하는 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적시를 선택해서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번 사건을 하나의 빌미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작은 사건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대통령 주재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이지만 이제 다시 당신을 다시 보겠어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조원 민정수석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감히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산길의 권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산길의 권력이라는 것은 뿔뿔이 사람들이 나가거나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전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참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공데일리를 누르시게 되면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공TV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